자막제공자 다들 뭐 고인들 다 모셨겠지만 저도 3월 10일 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다 세상을 다 아직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지 손을 역시 맞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써먹는 건데 그건 무슨 알량한 지식, 색스폰 먼저 했다고 안 가르쳐주는 게 우리 태세적인 한국식이야. 미국은 안 그러세요? 가르쳐주는 거야. 이렇게 해봐. 이거 여성 안 하면 우리는 딱 이거 기술이니까 안 가르쳐줘. 내가 몇십 년 한 건데. 애기들 태어날 때 보면 응애 할 때 주먹 쥐고 나온다고 대부분 그러죠. 피고 응애 이런 일이 없대요. 근데 우리가 다 갈 때 흙으로 돌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나도 살아야 돼 이러다가 주먹 쥐고 가잖아요. 얼마나 이 원한이 있을까요? 주먹 쥐고 가. 다 피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잖아요. 지식이고 뭐. 저는 그런 뜻으로 강의를 합니다. 아버지가 진짜 피고 가시더라고요. 손잡다. 내가 보면서 맞다. 우리는 살면서 비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다 전해주고 꼭 두 시간에 이거 아니라 네 시간 다섯 시간에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가끔 이렇게 감동 주는 말로 잘해 내가.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앞에서 기승전결이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.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볼륨입니다. 볼륨에 작고 크고 크고 작고. 그거만 잘 하더라도 연주가 잘 돼. 세수무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돼서 마이크가 돼 있으니까 조금 뚝 이래도 들려요. 근데 그걸 안 들으니까 막 크게 안 되니까. 그게 잘못된 겁니다. 그래서 기승전결에서 얘기했고 이번엔 비브라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비브라토. 우리는 가수들은 이렇게 막 노래할 때 진동을 주는 걸 비브라토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? 바이블레이션 람바. 그러나 이 악기에서는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트럼펫이나 섹스플린이나 이런 악기에서는 우린 진동을 주는 것을 비브라토라고 그러죠. 비브라토랑 똑같은 말입니다. 비브라토는 답이 딱 있습니다. 파장, 파고가 일정해야 한다. 신회장님. 이 강의를 하게 되면 한 30분 갈 텐데 지금 조금 더 하다가 쉬고 한 시간 한 20분씩 강의하는 게 어때요? 그렇죠? 네. 그렇게 해도 괜찮죠? 네. 파장, 파고가 일정해야 된다. 저는 교사 출신이었습니다. 교사도 뭐 중학교,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를 장관했었어요. 교육대학교 나와서. 네. 요거는 제가 잘 아는데 파장, 파고가 자연신에 나오는데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듯이 진동이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거리, 간격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고요. 여기서 여기까지 높낮이를 높고 낮음을 파고라고 합니다. 파장, 파고가 일정해야 한다. 듣기가 좋다. 우리 원로가수 페티 김 지난번 고별 콘서트 했지만 이 때 보면 가을을 아 그대 하면서 이게 바이블레이션이 그대 곁에 일정해요.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감동이 옵니다. 그러나 잘못된 가수들은 그대 가다가 찌그러지면 가수가 못되고 섹스푼도 비브라토를 배웠더라도 이것을 꾸준하게 연습하는 사람이 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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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나오는 건데 안되면은 바우아 와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와우와우 에이 멋있되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제 방법은 간단합니다. 다같이 시작 쇠 쇠 쇠 쇠 쇠 쇠 경상도 고향이신 분은 없군요. 있어요? 쇠 쇠가 잘 안될걸요? 쇠 쇠 쇠 쇠 쇠 쇠 쇠가 나오잖아요. 쇠가 다녀보면 다 귀찮은데 부산 마상 경상도 쇠 쇠 쇠가 안되요. 쇠 쇠 쇠 쇠 쇠 그렇죠? 쇠 쇠 막 훈렴파듯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됐네요. 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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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,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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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이게 파장입니다. 다 같이 한 10초만, 시작 이번엔 이 성대를 건드리지 말고 시작 섹스뿐이 없어도 얼마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입으로 왜 자꾸 입으세요? 우정하면서 그 개 섹시야? 그 개 섹시야? 섹시야, 섹시야 존나한 섹시야 섹시야 이걸 지도하다 보니까 참 잘 하신 분이야 욕도 한 마디 할지도 모르고 컴퓨터에서 사장님이 있었는데 바바리코 다 입고 그날 일쑤 온 거야 선생님이 아침에 큰 봉변당을 보였습니다. 왜요?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다 와가지고 선생님이 아무 데서나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트리 볼 때도 쉬쉬해 해가지고 눈을 붙잡고 어느 사람 눈이 많이 씻잖아요 이렇게 보고 쉬쉬쉬쉬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왜 그러냐고 쳐다보길래 이게 저 욕같은 거구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 또 이런 일은 없지만 역시 밤거리에 12시쯤에 손 한잔 다 먹고 저쪽에서 피탈 기분 나빠서 이렇게 오는데 지나가다가 많이 연습하셨다고 쉬쉬쉬 그러면 그것도 싹 놔요 진짜 조심해 그런 것만 조심하고 여자분들은 설거지할 때도 기왕이면 입을 꼭 다루고 있지 말고 쉬쉬쉬쉬 엄만 보여 그렇게 있어 쉬쉬쉬 계속 연습이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자 그러면 느리게 느리게 쉬쉬 하는 거는 보통 중음이나 중음 음이 높지 않은 거 저음 이 정도입니다. 어디면 레이부터 이 정도 비플렉까지 이럴 때는 느리게 쉬쉬쉬 쉬쉬 쉬쉬 시작 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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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하는 경우는 보통 음악에 클라이막스 노플룩 나올 되죠. 이 정도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이때는 고음이잖아요. 이때는 쉬쉬쉬 쉬쉬 개 떨듯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. 비올나고 개 떠는 거 봤잖아. 얼마나 빠른지 개 두 마리 키우면 내 개 떨듯이 이렇게 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가수도 아니지만 조용필에 창백의 여자가 있다. 창가에서며 낮음이죠. 비브라토가 듣습니다. 바이블로 창가에서며 명언 이러지 않잖아요. 그러다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할 때 빨라요. 가 이렇게 빠르지 가 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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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않습니다. 노래가 그렇겠어요? 안 그렇겠어요?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절정이라는 것은 모든 악보상의 높은 음을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. 음악에서 그렇게 높은 음을 막을 때는 비브라토를 빠르게 합니다. 제가 비브라토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. 누가 대표로 악기 하나 가지고 싶으십시오. 제 악기 말고 비브라토 안 되시는 분 하고 싶다 이런 분 빨리 비브라토가 안 된다 나는 배우고 싶다 이런 분 대부분 제가 배우고 싶다 그 내부 암 암 암 암 암 암 암 감사합니다.